네 뭐 트래픽도 사실 좀 가능하기 어렵지만 일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또 되게 많은 부분에 공고 매출 영향이나 여러가지 유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뇌는 구조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구조를 잘 찾아내고 다시 쓸 수 있는 또 다른 용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네이버의 사용방안과 내용들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